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5조 6,63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예산은 제3회 추경보다 694억 원 늘어난 것으로 박종원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530억 원과 휴일 저소득층 잔여중식비, 스마트단말기 구입비와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구축비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. 또 코로나19로 취소나 축소된 사업 등을 감액해 내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,060억 원도 조성했습니다.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도 오는 2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.